음식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짜장하고 짬뽕 두 개. 짜장면 하나만 좀 부탁할까요? 짬뽕 국물도 좀 보내주세요. 짜장면 하나만 좀 부탁할까요? 그럼 아까 밥은 138시간 된 거 드시는 거예요? 그렇죠, 그거 드셔야죠. 그거에다 말아줬으면. 그럼. 설마. 봐봐. 이거 맞어, 맞는 말이야. 나 설마 설마 했어. 이거 아까 그 밥이야? 응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아니, 충분하지. 아니, 충분하지. 그러니까 배탈이 나잖아. 배가 아프잖아, 맨날. 그래서 드셔야 돼요. 안 돼, 버려야지. 마음이 편안하시네. 그런데 배가 안 편하잖아. 그건 참을 수 있는 거야. 어떻게 두 개를 시키려니까 하나 시켜서. 밥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. 마음이 불편하겠다, 그런데 선생님이. 굳이 저는 그걸 안 시키고 또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런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 봐야 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건 아니다, 이거는. 진짜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, 이거는. 내가 이래서. 당신하고 밥 먹기가 싫은 거야. 이제 됐어, 빨리 먹기나 해. 그런데 이거는 아내분이 속상한 거고. 진짜 속상하지.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? 여보, 132시간 되는 밥 진짜? 밥은.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. 너무 우셔. 편안하지 마. 이거 봐. 우시는 거죠. 우신다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. 속이 상한 거예요. 이게 남편분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.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들어보십시아. 알 insignia. 아멘